아 완전 완전 멋있었어요. 완전 멋있었어요. 다시 아 머릿속에서 5단을 지워야 돼. 아 이거 생각하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올리면 이쪽으로 쓰나. 일단 한번 응석 보고 뭐 하나 보고 갈게요. 느낌이 이쪽으로 쓸 느낌이네. 한번더. 한번더. 어우 갑자기 비 오네. 비 엄청 오네요. 이걸 안 쓸어.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띄면. 이쪽으로 한번 띄우고요. 아 붙이면 차가 걸리는구나. 차가 걸리는구나. 아 좀 아쉽네. 뭔가 좀 아쉽네. 여기 씌워서 어떻게 만들어 볼라 했는데. 아 이 자리 갈까? 이 자리 갈까 그냥? 쉬우면 쓸고. 안 좋다 안 좋다. 마 올려서 마로 수비할게요. 이쪽이 허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 폰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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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오고 뜨면 닫고 여기가 하나가 부족하네 화력 하나 추가 샨테프 느리네 아 이 바보 야 이 바보야 에라이 바보야 마다 죽는 거야 차 없애고 차 피하시든가 차 피하시든가 빠지시고 빠지시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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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먼저 치고 으 으 으 으 으 으 이번 대국이요 으 괜찮았나요 라디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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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대 정할게요 마대 마 없애버리고 마 없애면 변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마대를 안 받아? 마대 정할게요 마대 정할게요 마대 정할게요 자 이쪽 병 달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오나? 별로네 상 달라고 하고요 여기 들어오나? 이게 넘어오는게 제일 별론데? 그러면 공짜 잡고 안 잡을게요 안 잡고 병 달라고 하고요 4가 죽는게 문제네 4가 죽는게 문제네 4가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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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드세요 안 먹을게요 니가 드셔야지 마가 이 자리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마델을 정해야 하나 일단 가운데로 모으고 한번 더 모으고 못먹게 지켜주고 이쪽으로 모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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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으로 던진 쫓고 전진 마포대가 일어나도 안지니까 마포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만 마포대 안할게요 전진 점수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아 살을 줘가지고 전 선장군이네요 이거 아 졌다 일로 빠져야 되네 자 쫓고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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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인가요 외통인가요 아 다행이네요 아 4 뺏겼을때 10급 했어요 볼게요 초반에 이거 맞나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 이거구나 아 이거 처음에 그 여기 아무것도 이쪽거 안쓰는거 보고 하는거 말씀하신거구나 아 여기서 선택을 안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예비 뒀죠 선택할 때까지 이제 쫓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쳐버린 이유는 여기 상 있으면 수비가 잘 안되길래 그냥 쳐버렸어요 아 수순 안나오나요? 아 수순 수순 닫았습니다 포진해서 처음에 저는 안정적으로 했고 이쪽은 상도 다 떠있고 좀 불안하게 운영되긴 했죠 아 바보 여기에서 바로 떴으면 당할 뻔했는데 이거 한수 준게 좋았던거 같아요 바로 떴으면 당했을거 같은데 이거 안쓸고 한번 해볼께요 바로 뜨면 차가 이거 그냥 먹고 돌진해야되나 이거 바로 떴으면 진짜 이거 힘들 뻔했네 아무리 봐도 돌진밖에 없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돌진하고 그냥 8점 먹고 얘도 죽는구나 이렇게 돌아온다 거나 얘까지 죽으니까 11점 먹는거네요 그래도 상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키려나? 아니지 제일 끝으로 갈려나? 똑같은 돌진해야 돌진하는게 돌진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떴으면 돌진했을 것 같아요 예술기로는 여기에서 이거 한수 줬던게 이게 컸던 것 같고 차대 먼저 선수 걸고 먹고 이 포가 이제 여기 걸면서부터 양득 미리 그냥 막아버리고 잡고 계속 걸면서 저 상 잡았을때 저는 이수가 제일 두려웠거든요 두렵다기 보다는 그냥 좀 까다롭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근데 똑같네 어차피 상이 죽네 여기서 뭐 상 여기 들어와도 죽으니까 어차피 상이 죽네요 여기서도 안 먹은 이유는 마가 날뛰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니가 드세요 한거구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는 뭐 얘네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정볶이 Soo 게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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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해 Theres